KB하나은행과 KB스타즈 적극적인 순위 싸움이 시작된 후반기 KB스타즈와 KB하나은행이 11일 천주체육관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올스타전 브레이크 이후 두 팀의 첫 번째 경기. 두 팀 모두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2위 KB스타즈는 1위 의리은행과 간격을 좁히길 원합니다. 현재 두 팀의 승차는 2.5게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힌 KB스타즈는 우승을 위해 후반기 반전을 노릴 전망입니다. KB하나은행은 3위 삼성생명의 뒤를 쫓으며 순위 상승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임 차는 단 한 게임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KB스타즈는 탄탄한 수비에 비해 공격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성영, 염류나, 방아정의 공격이 흔들리면서 3라운드부터 평균 득점과 3점수 성공률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KB하나은행은 높이 싸움에서 문제가 풉니다. 국내 북면의 부재 탓에 골밑 대결에서 굴려합니다. 이는 제공권 싸움 문제로 이어져 공경기 바운드를 내주고 허용하는 득점도 많은 편인데요. KB스타즈는 4연승, KB하나은행은 2연승으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과연 좋은 기세를 후반기까지 이어갈 팀은 어디가 될까요? KB스타즈와 KB하나은행 경기에 팬들의 관심이 모으고 있습니다. KB스타즈와 KB하나은행 중계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금요일 내일이죠. 오후 6시 50분부터 스포트비2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스타즈에는 3월 15일金입니다. 감사합니다.